벤쿠버 써니입니다. 항상 조심을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열쇠꾸러미를 몽땅 잃어버렸습니다. 핸드백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머니에 열쇠꾸러미를 넣었어요. 아이패드는 굉장히 자력이 강합니다. 제 열쇠꾸러미의 리모트 컨트롤은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아이패드를 꺼낼 때 열쇠가 아이패드에 붙어서 같이 딸려 나올 수가 있죠. 조심해야 되겠다. 잠깐 염려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가방 정리 잠깐 했고요. 그리고 사진 찍느라고 핸드폰도 꺼냈었습니다. 은행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어디선가 열쇠꾸러미를 잃어버렸고 다행히 아들이 스페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막 제공은 감사합니다.